저도 이런 목소리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경로가 있을까? 길이 있을까? 잘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모두 다. 좋은 목소리를 쓰는 가장 핵심 키포인트는 대상 설정입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는가 없는가 해요. 그래서 아무리 목소리 연구를 하셔도 누군가를 위해서 말을 한다가 없으면 그 말하기가 되게 맛이 없어요. 욕심내지 말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세요. 제일 먼저 해봐야 될 것은 민욱님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너무 좋으시네요. 사실 자그마한 질문이 있다면 저도 이런 목소리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고 사실 이거는 직업으로 가기에는 사실 조금 문제가 있고 좋아하는 일이라서 남에게 도와주고 뭔가 베풀고 하는 일 쪽으로 뭔가 해보고 싶은데 경로가 있을까? 길이 있을까? 지금 다른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나레이션을 취미로 좀 좋아하고 계시고 그죠? 맞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즐기시면서 연습을 많이 하는 게 되게 좋고 하다 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특성을 연구하시는 건 일단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소리가 좋으시니까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저도 목소리를 되게 많이 꾸밀 수가 있는 사람인데 제가 상품적으로 판매가 되는 거는 어느 정도 그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저한테 잘 어울리고 내가 누군가한테 가장 만족을 줄 수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반은 유튜브 혹시 하세요? 그냥 취미로 막 나레이션 더빙 같은 거? 잘하고 있어요. 애니메이션 더빙 같은 거? 잘하셨어요. 그거 오래 많이 해보세요. 다른 거 말고 유튜브로 영상을 많이 올리세요. 부족해도 올리세요. 그냥. 잘 안 돼도 그냥 계속 올리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창작물을 만들어야 책임감이 생겨요. 그래야 연습을 더 뭔가 디테일하게 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내가 혼자서 연습해야지라고 하면 더 디테일하게 안 하게 되는 거죠. 이 정도만 해도 그냥 넘어가겠다 이런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영상을 올리시고 그렇게 영상을 많이 올리면서 자기의 실력이 조금씩 늘지 않습니까? 요새는 컨텐츠로 판매할 수 있는 세상이 너무 많아요. 프리마켓에서 내가 내 목소리를 판매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 넘어서서서 저는 되게 좋은 거는 자기가 인플루언서가 되는 방법이라고 봐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방향이 되려면 근데 때가 모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급하게만 생각하지 않으시면 되니까 지금은 좀 내 색채를 알아간다 생각하면서 다양한 것도 좀 해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게 제일 좋았냐 반응도 물어보고 이렇게 1년을 즐겨보세요. 진짜 한번 믿고 한번 해보세요. 안 그래도 인스타에서 감성 글기나 좋은 글기들 읽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봤는데 목표는 한 100명 정도의 글기들을 한번 읽어보내는 걸로 좋아요. 좀 하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시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차근차근. 그러면 테크닉을 초월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잘 기억해두세요. 여러분 모두 다. 좋은 목소리를 쓰는 가장 핵심 키포인트는 대상 설정입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는가 없는가 해요. 그래서 아무리 목소리 연구를 하셔도 누군가를 위해서 말을 한다가 없으면 그 말하기가 되게 맛이 없어요. 근데 지금 취지가 너무 좋아요. 욕심내지 말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세요. 제일 먼저 해봐야 될 것은 오늘 하루가 힘들었던 사람 아니면 오늘 하루가 의미가 없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한 글귀를 읽어도 괜찮아요. 아니면 내가 좀 웃기는 걸 좋아한다면 재밌게 읽어줘도 괜찮고 컬투쇼 마냥 그냥 에피소드 말하는 것도 괜찮고 꼭 행복을 주는 게 꼭 서정적일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만약에 내가 좀 남들 웃기는 재능이 있다 하면 지금 스트리머들 유튜버처럼 먹방하고 전 그게 더 좋다봐요. 그것도 하나의 힐링이니까. 저와는 결이 완전 다르네요. 저도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민웅님께서 어떻게 하면 내 목소리를 상대방들한테 써먹을 수 있을까?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구독을 하고 좋아요도 본인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하는 겁니다. 다 모든 인간이라고 하는 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써야 될 것은 이기적 이타성을 발휘해야 돼요. 나한테 이기적이지만 이타적인 마음 1년 동안 그걸 고민해보세요. 목소리도 좋으시고 잘 써먹을 것 같아요. 아까 전 분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남에게 도와주기 위한 그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게 정말 많이 와닿았거든요. 그게 필요로 한 세상이 되어서 많이 연구해보겠습니다. 맞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질문자님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마지막 설명하고 마무리할게요. 그 비교적 자식이 있는 부모가 20대, 10대인 사람들보다 좀 더 책임감이 좀 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좀 크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책임질 존재가 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꼭 자식이 아니어도 그냥 일반 사람들 100명, 1000명 본인이 1000명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릇이 되면 1000명이 알아서 팔로우를 할 거예요. 전 아직 그 때가 안 되고 있다는 것만 알 뿐이에요. 제가 실력이 부족하거나 제가 무슨 운이 안 좋거나 그게 아니라 제가 아직 구독자를 5만 명 정도만 담을 그릇이라고 전 봐요. 근데 이게 10만, 30만이 됐을 땐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게 그 정도 그릇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해야 될 것은 더 욕심내기 이런 것도 아니라 내 그릇만큼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생각하면 컨텐츠 만드시고 이거 취미로 하시고 나중에 업으로 넘어가시는데 스트레스 받을 일 전혀 없을 거예요. 오래 그렇게 더 해보시고 혹시 이것도 죄송한데 실례 안 되면 아이디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하룬으로 돼 있습니다. 하룬님 제가 다음번에 또 오게 되면 제가 더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